이렇게 다 빠져 잘 빠지세요 아주 가까워보이는데 이거는 원거리 쪽이에요 나가시고 이거 빠져나가요 무브 디젠 많이 맞췄기 탱 쪽이에요 물 안에서 빠져나갔어요 이 정도로 튀니까 집중 도발했고요 좁아요 왼거리 쪽이에요 왼거리 쪽 쟤는 왼거리 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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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업해 주시고 이제 원거리쪽이에요. 나가시고 뿔 마저 잡으셔야 돼요 왕거리쪽 왕거리쪽 두번 하시네 애들은 이것도 올려요 뿔 뻔해서 가줘요 더 나아게 도발했으라 허락 탱크쪽이에요 물약도 먹고 도발 도발했고 뿔 잡으셔야 돼요 제지빵도 올려요 콜쌍 뽑으세요 도발할까 하시고 탱크를 먹어요 도발했어요 바다 바로 빠져나올게요 도발했고요 방팩 켰어요 월요리타 상기준비 상기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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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전발 롤브랜드 잡자 pasta 다 불행해줍니다 아비벤 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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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 맞다. 뭐야 이거. 아 이거 이게 나오냐. 먹었는데. 아까 10만원 꼴 주고. 진짜. 템 빠르게 지내면.